여러분 저희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가고 있는데요. 페이콘을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 제가 보여줄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짜잔! 은지 어머니께서 떠주신 가방이라고 해서 오늘 완전 잇 아이템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어때? 나야. 어때요? 은지예요. 어릴짜부터 떨떠름한 부정을 잘 지었어요. 그니까. 머리카락이 약간 굉장히 특이하게 잘렸는데 어떻게 되는 영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우디로 가서 열심히 KCON 공연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얼굴에 살짝 부어있어요. 그죠? 왜냐 방금 잤거든요. 이른이가 거의 한 3초 만에 잠들더라고요. 눈 자마자. 수면 음악을 듣고 이제 렛츠. 그렇다면 안녕. 안녕. 저희 사우디에 이제 12분 밖에 안 남았어요. 도착하기까지. 진짜 오면서 너무 꿀 잡자가지고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는데 또 바로 사우디에 왔다는 게 아직 실감은 안 나지만 이제 내려서 공항에서 보면은 사우디에 또 왔구나 하고 느껴질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사우디 포에버를 두 번째로 만나는 일이고 반겨주는 우리 포에버들 모습 볼 때마다 맨날 맨날 보고 싶다라고 지금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 항공에서 하이트라라고 항공을 기원합니다. 이런 기내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완전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도착해서 저희 또 쉬고 내일 공연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호텔에 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룸투어를 한번 시켜드릴게요. 따라라라라라 이제 저희 방을 구경해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들어오면은 바로 이렇게 침대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각종 이 바도 있는데 제가 하나 페르로쉐랑 이거 하나 까먹었어요. 제가 진짜 사실은 페르로쉐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 한국에 잘 없어가지고 발렌타인 시즌 아니면 잘 없어가지고 구하기 어려운데 여기서 봐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뜯어먹어버렸지 뭐예요. 여기 조명이 되게 예쁜 것 같아. 썸네일 듣기. 내 맘대로 썸네일 정하기. 아무튼 이렇게 룸투어를 마쳤고요. 사실 한국 시간으론 지금 잘 시간이어서 우리 포드니들에게 너무 멋진 무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잘 쉬고 저희 KCON을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안녕. 사우디아라비아 KCON을 위해 아주 특별하게 이 파란색 염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머리를 맞추려고 렌즈도 파란색 끼고 여기 손눈썹도 파란색을 붙였어요. 오늘 밤에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이따 봐. 오늘 사우디아라비아의 KCON 드디어 당일입니다. 야호! 저희가 이렇게 벌써 두 번째 방문을 하게 된 게 너무 좀 감동이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오늘 무대도 열심히 잘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활동 때도 안 해봤던 약간 겐지 나는 그런 양갈래 머리를 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두 번째 온 것도 특별하지만 이 머리도 또 특별하다는 점. 많이 많이 시켜봐주세요. 살짝! 지금까지 잘 봐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이 두 번째인데요. 살짝 익숙한 느낌이 들었고요. 하지만 이 더운 날씨는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말 리허설 때 다들 눈만 마주치면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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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 있었는데 그래도 페볼 만나니까 열정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준비하고 조금 이따 만나요. 이거 ASMR 뭐가 들릴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ASMR? 안녕하세요. 저는 에버블로우의 미아 미아 미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아 그리고 저희 반지 자랑할 거예요. 이거 보여요? 안 보여? 아니 제가 원래는요. 중지에 끼려고 했거든요. 근데 조금 커가지고 휙휙 돌아가더라고. 그래서 무대할 때는 여기다 끼고 평상시 생활할 때는 여기 중지에다 끼고 있습니다. 이거 근데 나갈 수 있는 거야? 성대모사는 꼭 나간 무대지. 쭈 웃는다. 쭈 쭈 좋아한다. 카메라 쭈 꼴칸 이제 드디어 좋은 무대 밖에 안 남았으니까 또 열심히 준비한 만큼 사우디아라비아 포에버에게 멋지게 보여줘야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데려갑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공연이 끝이 났습니다. 네. 네. 저희가 첫 번째도 느꼈지만 두 번째에서 진짜 환호성이 너무 커가지고 맞아요. 저희가 무대하는 데 너무 행복했잖아요. 다들. 엄청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맞아 맞아. 인이어가 안 되고 진짜. 저희가 진짜 사우디아라비아 포에버 때문에 높은 텐션으로 무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진짜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진짜 다음에 또 와야겠어요. 진짜 이렇게 아니라 콘서트를 하러 왔어요. 진짜 콘서트를 하러 왔어요. 언젠가 올 거거든요.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콘서트를 하는 그날까지 안녕. 안녕.